넷플릭스에서 재환이 왔어. 넷플릭스요? 우리 집에 넷플릭스 나와. 장례식장 코미디는 많이 없지 않았나? 행사나 이런 거 안 했어? 나, 나, 나. 거기서도 통편집 되고 싶어? 왜 역주에 있어? 지금 회의 시간인데. 우리끼리 회의하는데 뭐 어때요? 싸우지 마. 우리 쇼에서 이런 거 하자는 거야? 아이고, 마. 똥잡 샀어. 시발아. 회의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해. 나갈 수 있어? 오프릭스도 수위 있는 거 아니야? 아니 뭐 그렇게까지 또 걱정을 해요. 1억, 2억, 10, 2억. 진짜 너무 똑같아. 몰아쳐, 시브리 싸노. 생각만 해도 매우 다 매워. 으쌰 으쌰! 아! 어휴! 이거 쉬고 들어온 거 아니야? 쉬고 들어왔다. 아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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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!